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우 날씨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오늘 백중맞이 낭량 특집 두 번째 이야기 투. 오늘의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영가를 천도하다. 엘리베이터 귀신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나 이거 이야기 편집하는데 저도 무서워가지고 등줄이 서늘하더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 무서우신 분들은 이거 그냥 끝까지 보지 마세요. 근데 항상 마무리는 훈훈하니까요. 그냥 재미삼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소나무 시즌 3. 몇 달 전에 했던 소나무 시즌 3 중에 150회. 150회 그때 이야기가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한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려드렸거든요. 아마 이렇게 여러분. 너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소나무 시즌 3. 150회.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한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그 거사님을 제가 구미에서 만났어요. 구미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제가 그분인 줄 모르고 그분인 줄 모르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편지를 주셨는데 편지 보고 나서 제가 저승 가는 버스 그 이야기 주인공 당사자입니다. 그 진작 얘기해 주셨으면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스님 제가 그때 그 이야기 주인공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더 반갑고 또 몇 마디 대화 좀 더 했을 텐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이렇게 젊은 훤칠한 젊은 거사님이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구미 경북 구미 도리사 법문을 갔는데요. 그 도리사에서 이제 거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주셨어요. 이렇게 먹을 거랑 이렇게 맛있는 거랑 거기에 이제 편지를 꽂아가지고 주셨는데 편지 보고 나서 아유 그 150회 주인공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하신 우리 주인공이셨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께서 또 재미난 이야기 당신이 또 경험한 귀신 만난 이야기 또 이제 편지로 또 재미나게 저한테 전해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재밌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내용을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어드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 몇 개를 이렇게 이제 편집을 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오늘 이야기 재미나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들은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듣지 마시고요. 운전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불 끄고 듣지 마시고 불 환하게 켜놓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이 귀신 이야기 백중맞이 낭량특집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저의 스승님 광호스님 안녕하세요. 구미 도리사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스승님 존경합니다. 오늘 배우니 너무 날씬하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따봉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실물 볼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 이거 카메라 내 부셔버리고 싶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 법문가고 법회 가면 우리 신도분들께서 어머 스님 실물이 정말 훨씬 나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엘리베이터 영가를 천도하다 라는 제목으로 광호스님께 편지를 또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미 도리사에서 광호스님 만나고 귀한 광호스님 법문도 듣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광호스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에구구구 그때 옆에서 같이 사진 찍을 때 스님 저 소나무 시즌3 150회 주인공 저승 가는 버스에서 탈출했던 이야기의 사연자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훨씬 더 반가웠을 텐데 그때 제가 이렇게 관심 깊게 보질 못했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광호스님 소나무 시즌3 150회 저승버스를 탈출하고의 사연을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내용을 잠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죽을 고비가 저승버스 외에도 세 번이 더 있었는데요. 에구구구 첫 번째는 여덟 살 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제가 호기심에 물 깊은 곳으로 계속 걸어갔는데 수심이 낮다 보니 계속 걸어 들어갔는데 오른쪽 발을 내디디니 어느 순간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목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오른발이 땅에 닿지 않더라고요. 한 발만 더 갔으면 저는 아마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지금같이 우리 여름철에 우리 수영 많이 하는 그런 이런 계절에는 정말 물 조심해야 돼요. 물 조심. 잔악계나 물 조심. 구명조끼도 안 입고 바닷가 쪽으로 계속 걸어갔거든요. 수심이 낮다고 생각해서요. 아차 싶어서 바로 뒤돌아서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 살 때인가 동네 형들이랑 김해에서 물살이 엄청 센 시내가가 있었는데요. 폭이 3미터 정도였습니다. 구명조끼 없이 상류에서 물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너무 강해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류로 빠지기 전에 형들이 손을 잡아줘서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형들과 계속 위험한 물놀이를 했는데 하마터면 형들 손을 못 잡고 하류로 흘러들어갈 뻔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고는 순간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를 부산 전자공고를 다녔는데요. 고3 때 구미에 S전자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김해 구산동 버스정류장에서 부산 전자공고를 가려면 아침 일찍 최소 6시에는 버스를 타야 1시간 30분이 걸려 도착해서 학교에 등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등교를 위해 구산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먼저 버스를 타려고 했었거든요. 어느 날 버스를 기다렸는데 제가 너무 길 앞에 나와 있어서 버스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위험한 순간에 순간 누가 뒤에서 제 책가방을 당겨서 제 목이 뒤로 확 당겨지는 느낌으로 몸이 꺾이며 뒤로 몸이 빠져나왔고 그 순간에 버스가 제 앞을 쓱 스쳐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트면 버스에 침을 뻔했는데 누가 뒤에서 책가방, 가방을 확 당겨가지고 몸이 뒤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버스가 자기 앞을 싹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하마트면 정말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무 순식간이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누가 당겼는지 확인을 했는데 제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소름! 오 대박! 버스에 칠 뻔했는데 누가 자기를 확 당겨가지고 몸이 뒤로 빠져나가서 버스를 가까스로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을 피했는데 누가 내 책가방을 뒤에서 당겼지? 하고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든 살 사람은 살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외할머니가 저에게 무서울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혼보살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외할머니가 독실한 불자분이셨나 봐요. 외할머니가 초등학교였던 자기 초등학생이었던 자기 시절에 외할머니께서 초등학생이었던 자기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무서울 때 나무 아미탑을 관세혼보살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5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연불해라. 늘 연불해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연불이 습관처럼 연불해라. 희한한 게 연불하고 연불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받는 가피의 힘이 있어요. 혹 사고를 당해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당해요. 정말 묘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연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소나무에서 제가 입이 아프도록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늘, 늘 연불해라. 연불은 습관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출장에서 저승 가는 버스에 탔다가 살아 돌아오는 꿈을 꾼 뒤에 나중에 어머니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첫 마디가 절에서는 절대로 공돈을 받지 않는구나. 절에서는 절대로 공돈을 받지 않는구나.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는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아들이 무사히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보살펴달라고 기도를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절에 연등도 다시고 불전함의 보시도 하시면서 무사히 출장 잘 다녀올 수 있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겁봐요. 이게 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때 우리 소나무 시즌 3 팩 50회에서 이 젊은 청년이 그때 꿈에서 저승 가는 버스 타고 하마트면 정말 젖은 고갯길 넘어갈 뻔할 때 그때 무사히 그 꿈에서 깨어가지고 정말 하마트면 저체온으로 목숨에 큰 위험이 닫혔을 때 정말 가까스로 이 몸의 생명을 그렇게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멀리 해외로 출장 가는데 부처님 우리 아들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자손들이 다 이 공덕을 받는 거예요.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원인 없이 행복과 불행이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연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깨서 읽어볼게요.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고 어머니의 간절한 정성스러운 기도로 제가 저승버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엘리베이터 영가를 천도하다는 내용으로 신기한 체험 편지에 적어보았습니다. 광우스님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귀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살면서 총 세 번을 보았는데요.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귀신을 세 번이나 보셨어. 세 번이나.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 거사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속설이 있어요. 뭐 불교경전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우리 민간에 떠도는 속설에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고 죽음 직전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귀신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영적인 감감. 감각.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영감이 발달해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해서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좀 특별히 더 보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 그대로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 그래서 그냥 우스개로 우리 거사님이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세 번이나 보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우스개로 농담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깨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처음 귀신을 본 거는 자, 지금 읽어드린 거는 운전하고 계시는 분 특히 밤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 지금 듣지 마세요. 나중에 낮에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나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귀신을 본 거는 26살에 중고차를 첫 구매하고 구미에서 김해로 차를 끌고 내려갔는데 김해에 삼랑진 IC로 내려서 김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장지대가 나옵니다. 김해에 들어가기 전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양복 2차선 도로인데요. 김해 방향 1차선 도로로 가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 10시. 커버도는 구간에서 갑자기 흰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 카락에 얼굴 형태는 달걀 형태인데 눈, 코, 입이 없이 달걀 얼굴이었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커버도는 구간에서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고 긴 생머리 카락에 얼굴 형태는 달걀 형태인데 눈도, 코도, 입도 없이 달걀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차 앞에 1미터 정도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면서 운전자를 확인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 소름! 내가 이래서 운전을 안 해. 내가 이래서 운전을 안 해요. 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하신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인지를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에 1미터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차 운전자 누군지 이렇게 유리창에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님은 당신 생각에 아마도 거기서 사고를 당한 영가,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를 친 운전자를 누구인지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 나 오늘 엄마랑 자야겠다. 그때 너무 놀라서 핸들을 2차선으로 급 틀고 비켜서 지나갔거든요.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없어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낼뻔했다. 그러다 뒤에 차 오다가 그거 이제 충돌나면 이거 어떡해요. 그때가 귀신을 처음 봤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연불의 힘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김에 있는 엄마 집에 작은 방에서 회사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다가 방에 불을 켜놓은 채 잠시 스르륵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켜놓고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책 펴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불자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연불의 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라락 잠들었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스스 스스스 스스 스스스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이 아닌 실제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 이게 가위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위 눌린 거야. 가위 눌린 거야. 아 가위 그때 처음으로 가위를 경험했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생각난 게 그래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연불을 해보자 그 앞에 편지에서 앞에 내용에 외할머니가 자기 초등학생이었을 때 무서울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외워라 외할머니가 가르쳐주셨잖아요. 그래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연불을 해보자 해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세 번을 연불을 했더니 거짓말처럼 도둑이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몸이 풀려서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우와 그때 연불의 힘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힘이 있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그 뒤로는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불보살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분들도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괜히 무서운 마음이 들거나 혹은 헛것을 받거나 귀신 같은 거 보면 너 귀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운전 밤에 운전하는데 무서우면 거기 차 안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연불이나 천수경이나 능엄주나 금강경 같은 거 크게 틀어놓으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소나무에서 무서운 낙량탁제 귀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 나타나면 너 귀신? 나 불자야. 나 부처님 제자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외치면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귀신 만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엘리베이터 영가를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2011년도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온지 약 11년 후인 202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안 됐네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파트 지하 2층 엘리베이터에서 영가를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엘리베이터 이제 못한다. 못한다. 무서워서 어쩌나. 무서울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나무아미탑을 부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영가를 목격하기 전에 이상한 조짐이 먼저 있었는데요. 영가를 목격하기 몇 달 전쯤에 밤 11시 이후로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혼자 올라가면 지하 1층에서 멈춰서 문이 열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질 않고 문을 닫으려고 버튼을 누르면 삐삐 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우 문이 닫히질 않는 겁니다. 30초 40초 정도 문이 계속 안 닫히다가 겨우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삐삐 삐삐 소리 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버튼을 서로 같이 누르면 삐삐 삐삐 소리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열렸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버튼을 누른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어우 소름 지하 1층엔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너무 빈벙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또 하루는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혼자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아파트 집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는데요.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이 10층이라 10층을 눌렀는데 그때 4층 6층 8층 버튼에도 동시에 불이 들어왔었습니다. 10층 눌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혼자서 10층 눌렀는데 갑자기 4층 6층 8층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대요. 오 무섭다.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뭐지? 하면서요. 근데 신기한 건 불 들어온 4층 6층 8층은 서지 않고 10층에만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4층 6층 8층에 버튼이 눌리면 4층에서도 열리고 6층에서도 열리고 8층에서도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튼은 눌렸는데 10층 10층에서만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대요. 그때 털이 곤두서는 것처럼 긴장이 바짝 되었고요. 너무 놀라서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그 다음 날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으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고 들었습니다. 멀쩡하던 게 갑자기 고장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런 이상현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지인들과 술 한잔하고 대리기사님 도움으로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주차를 하고 기사님은 먼저 들어가시고 저 혼자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혔는데요. 그때 시간이 밤 11시쯤 이었습니다. 2022년 11월달 밤 11시쯤 이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갑자기 웬 젊은 여성분이 서 있길래 너무 놀라서 으악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갔는데 웬 젊은 여성이 갑자기 딱 서있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성인 4명이 타며 꽉 차는 공간 정도인데요. 그 여성분이 엘리베이터 중간쯤에 딱 서계시고 엘리베이터 중간에 딱 서있더래요. 저는 엘리베이터 오른쪽 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성인 4명이 타고 있는데 여자가 혼자서 가운데 딱 서있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전문의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옆에 이렇게 옆에 벽 쪽에 붙어있어야지 가운데 딱 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여자가 딱 서있더래요. 저는 오른쪽 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지르고 당황했으나 침착하게 행동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전에 70, 80년대 옷차림인 것 같은데 윗옷은 빨간색 빨간색 정장자켓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검정색 구두에 긴 생머리인데 약 170cm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발목 복숭아뼈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습니다. 여자키가 170cm 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이 길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노래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그거 노래 아세요? 저 군대 있을 때 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서워. 엘리베이터 닫힌 문에 얼굴이 비춰져서 얼굴이 보였는데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미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귀신은 거울에 안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닫힌 눈에 그 여자 얼굴이 딱 비춰졌대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미모의 얼굴이었습니다. 예뻤대요. 예뻤어. 번호 따야 돼. 번호. 그분이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악 하고 놀라서 소리쳤을 때에는 앞만 보시다가 오른쪽으로 15도 고개만 잠깐 돌려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여자라면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가 으악 하고 비명 지르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 왜 왜 그러세요? 어머어머어머 왜 그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앞만 보다가 비명을 지르니까 오른쪽으로 고개를 45도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우와 그나마 예뻤으니까 다행이지 무섭게 생겼으면 아우 막 졸도한다 졸도해 자 읽어볼게요. 보통 옆에 사람이 놀라면 그 사람도 같이 놀라거나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데 놀라는 행동도 없고 가만히 앞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염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에이 그럴 때 염불 했어야죠. 근데 맞아요. 너무 놀라면 염불 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염불은 습관이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서 염불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라며 세 번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요.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긴 생 머리카락이 발목까지 길게 늘어진 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뒤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야 우리 같은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또 타겠어요. 근데 그 뒤로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염불을 계속해 주고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모두 좋은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극락세계 왕생아 소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참 잘했습니다. 완전 정답입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라고 저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모두 좋은 곳으로 가시길려 극락왕생 하소서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22년 11월 당시가 광우스님 소나무를 한참 보고 있던 때라 기도하는 방법과 법문을 자주 듣고 천수경 정토산부경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시네. 연부를 수시로 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03년 3월 24일에 꿈을 꾸었습니다. 또 날짜까지 정확하네요. 2023년 3월 24일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택시를 모르는 여성분이 타고 계시던데 복장이 그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미모의 여성분 복장이랑 비슷했습니다. 택시 비용이 4천원인데 택시 기사분이 도착했습니다. 라며 하시길래 제가 현금 만원을 드렸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택시 비용은 4천원인데 잔돈으로 저에게 현금으로 받을지 복권으로 받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복권으로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택시가 도착한 그곳에 주변 주민분들이 잔치집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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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신나게 제사상을 차리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꿈에서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고 제사 올리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게 영가들이 촌도되는 그런 몽중가피 꿈이다. 제가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사상 차리는 모습에 제가 너무 당황해서 다시 택시 기사에게 그냥 복권은 됐고요. 현금으로 주세요.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알겠다며 제가 원래 줬던 만원에 4천원을 더해서 만 4천원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깼는데 그 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PC로 게임 결제한 게 있는데 게임 가격 약 7, 8만원 정도 결제했거든요. 신기한 게 카드 결제를 했는데 결제는 된 걸로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카드 결제가 되질 않았고요. 게임은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다운 완료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그럼 7, 8만원 카드 결제하고 게임 다운로드 받았는데 분명히 7, 8만원 결제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는 돈이 안 나갔다는 거네요. 와 개꿀 와 7, 8만원 벌었어. 한편으로는 좀 참았다가 복권으로 받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생의 욕심이란 히히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 광호스님 법문을 보니까 제사상 차리는 꿈이 영가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가천도 내용을 보고 제가 부처님의 연불공덕과 기도의 힘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였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불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뒤로는 다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와 영가천도 됐나 보다. 엘리베이터 영가 천도 됐나 보다. 광호스님이 말씀하신 연불공덕으로 인연이 있는 영가를 천도한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고 부처님 불보살림의 가피는 정말 있구나 하고 더욱 신심이 생겼습니다. 너무 내용이 긴데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아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법문 항상 감사드리며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스님 성불하십시오 나무석아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좋은 편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자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들으셨습니까? 귀신이니 영가니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 에서도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경전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염불해라 염불하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존재들도 절대 염불하는 사람을 감히 절대 해를 입힐 수가 없다. 염불하는 불자는 반드시 불보살림이 보호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불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여러분 마음으로 그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불하고 지도하고 공덕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함께 찬란하게 광명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